니 70kg대 들어온지 5개월 동안 뭐했는데? 오늘 71.3kg 이번에는 요요가 올 수가 없다. 단단하게 왔다. 60kg대까지 한 발 남았다. 다이어트 식단을 보여드린다. 오리불고기 주물러기다. 양파를 썰고 넣어준다. 불올린다. 양파를 살짝 태우면서 볶아준다. 양념수제로 만든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기성품을 산다. 제일 맛있다 그게. 이게 음... 나 이쁘게... 여보. 야오구요. 근육문들 댓글 피드백을 적용시킨다 프론트레버 할 때 몸이 하늘로 꺾이지 않게 할로바디를 빡 주고 광배에 힘이 가게 버틴다 아니 근데 레버 말고 푸쉬업 브릿지 푸쉬업 하퍼벅치 디터벅치 링로우 등 균형있게 꾸준히 운동해서 스트렝스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왜 몸이 안바끽니까 제 팀 아예 모서른거 뺑레버 할 때는 삼두로 몸을 앞으로 견인하듯이 당기라고 하셔서 해봤더니 확실히 당기엔 느낌이 난다 낮은바로 했으며 땅에 지금 다리 닿여있는거다 다리좀 더 올려라 다리를 올릴 힘은 있는거 같은데 배 때문에 안올라간다 딥스도 이제 시동을 걸어본다 링 위에서 버티기부터 해보자 뭐 지진났나 80키로 후반대였을 때 종아리가 꽤 좋은편이었다 근데 살이 빠지니 하체가 이총령 선수가 됐다 복구해준다 알통 유시트 밥좀 먹자 하지마라 많이 먹었잖아 몸좋지 미안 그림으로 그린게 아니라 색종이 21600조화로 만든 김벌레입니다 그리고 영화 한편 찍었거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아예 들어오시라고 누르시라고 를 그린이